크리스찬 트롯 가수 장민호를 위한 치유기도 확진된 한국과 외국의 유명인들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양식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장민호님 확진 2020년 이찬원 확진 미스터트롯 장민호님의 확진은 2020년 이찬원님에 이은 두 번째 확진입니다 TV조선은 2020년 12월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새벽 이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찬원의 나머지 미스터트롯 멤버들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많은 팬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장민호님을 위한 중보기도 장민호님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갑작스럽게 크리스찬 가수 장민호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민호 코로나 확진 임용원군 탑5는 음성 자가격리 중 크리스찬 트롯 가수 장민호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민호가 포함된 미스터트롯 가수들의 소속사 뉴 에라 프로젝트는 7월 17일 장민호가 코로나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장민호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방역당국 지침에 따를 것이라며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직원, 현장 스태프들도 모두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민호를 포함한 탑6는 최근 TV조선 뽕숭아 악당 녹화에 참여한 박태환이 1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명홍, 영탁, 이찬원, 정동원, 김희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탑5는 자가격리 중입니다 장민호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극복 지금은 장민호 전성시대입니다 TV만 틀면 나온다 TV조선 사훈이다 월요일 밤 10시 오늘은 골프왕 수요일 밤 10시 뽕숭아 악당 목요일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 금요일 밤 10시 내 딸 하자 그러나 좋은 일 가운데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방송가 초비상입니다 확진 연예인들 터질게 터졌나 뭉쳐야 찬다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신종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여러 방송인들도 확진 판정을 받아 방송가가 초이상 상태에 놓였다 배구 도전주 출신 방송인 김요한이 7월 15일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 고종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요한이 나설 JTBC 새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2는 김요한의 확진 판정에 출연진 및 스태프들이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일 김요한과 함께 녹화에 참여한 박태환, 윤동식, 모태범, 이형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작진은 현재 타 출연진들도 검사 후 격리 조치가 이뤄졌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촬영은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이며 방송을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요한이 출연 중인 또 다른 프로그램 IHQ 리더의 연예의 출연진인 김구라, 박명수, 한혜진도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중 김구라, 박명수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또 김요한과 IHQ 리더의 연예에 출연한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S팀은 한혜진의 확진 판정에 따라 한혜진과 최근 스케줄을 함께 진행한 소속 연예인 스태프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S팀 관계자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 함께 출연 중인 S팀 소속 이현희, 송혜나, 아이린도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측은 한혜진의 양성 판정 소식을 듣고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으며 다행히 최근에는 골 때리는 그녀들 녹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멤버들이 별도로 연습을 진행해왔던 터라 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을 이상곤 확진 연송아 결혼 노을 이상곤과 백명가 여신 미모 5월 23일 서울 모초에서 양가 가족과 친지, 지인들만 초대해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노을의 이상곤은 안타깝게 7월 15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첫 한국 연예인 초신성 출신 윤학 강남 융업소 종업원 등 여성 2명 감염시킨 30대 남성 알고보니 초신성 출신 윤학 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은 2020년 4월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서인영 확진 서인영 기독교 개정 외에 절친 박가희와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사이 서인영 무종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정 전 농구선수 하승진 확진 YG엔터테인먼트 트레저 멤버 도영 소종환 확진 소속사 YG엔터는 공식 입장을 내고 7월 13일 확진된 도영과 16일 소종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티즈 멤버 산 확진 뮤지컬 배우 차지연 확진 배우 손오준 확진 영화 헌트 스태프들 확진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드 스태프 확진 방송인 조향기 확진 배우 신성록 확진 배우 권혁수 확진 전 골프선수 박세리 확진 박세리 종교 불교 번명 묘법 모델 겸 배우 변종수 확진 뮤지컬 배우 손준호 확진 손준호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뮤지컬 배우 양준모의 도움 덕분에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였고 아내 김소연과의 첫 깃스를 교회 주차장에서 나눴다고 합니다 가수 청하 확진 청하는 교회 성가대에 자주 참여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노래를 너무나 잘 불렀다고 합니다 세계의 유명인 확진 일본 개그맨 겸 MC 시무라켄 사망 미국 전 대통령 및 아들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스웨덴 왕자 및 왕자비 칼 필립 소피아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웰 마크롱 영국 왕세자 철스 윈저 영국 왕세손 및 조종사 윌리엄 왕자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슬로바키아 총리 이고르 마토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안드레이 프렌코비치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오 소나루 일본 여배우 이시아라 사토미 영화배우 겸 가수 클로이 베넷 영화배우 쉬마 모어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 코미디언 코미디언 영화배우 앨런 드 제너러스 영화배우 휴 그렌트 영화배우 찰리 허넴 방송연예인 클로이 카다시안 영화배우 감독 멜 깁슨 영화배우 로버트 패틴슨 영화배우 대니얼 데킴 전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 카레이서 루이스 해밀턴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골프선수 세르지오 가르시아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 장민호님 이제는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토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토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